운동을 하면 근육이 막 생겼어요 근데 언니들이 필라테스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언니가 추천을 해줬어요 필라테스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언니 10회 이용권을 삼뜻! 양도했나요? 삼뜻 주셨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10회를 다닌 다음에 얼른 더 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몸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승현 언니도 같이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필라테스 힘들지 않아요? 너무 좋아요 진짜 여자한테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육이 커지지 않고 몸매가 또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자기관리 하셨는지 하라씨 네 영지 말대로 저희는 정말 꾸준히 한 명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여러 번 운동을 해서 체력 관리와 몸매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라 앨범이랑 앨범 활동이랑 저의 솔로 앨범을 함께 준비를 하는 과정에 너무 복차일 것 같아서 미리미리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부족한 면에 조금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카라 앨범 준비하면서 연습도 하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엔 운동이죠 사실은 바쁜 스케줄 틈틈이 쪼개서 그렇죠 몸매관리를 열심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우리 영지 씨 如果你